얘들아, 이거 봐! 이게 웬 꽃이야? 아까 블루시티에 바람이 불었는지 꽃들이 예쁘게 흩날렸어. 꽃이 너무 예쁘길래 한 송이 가져온 거야. 예쁘지? 얘들아, 괜찮아? 잠깐만! 무슨 일이 생길 게 분명해. 어서 본부로 가봐야겠어. 지금 화면으로 보았다시피, 자네들이 꽃으로 변한 이유는 포이전 플라워라는 악당의 저 오염된 꽃 때문이래. 블루시, 이대로라면 블루시티의 사람들이 전부 꽃으로 변해버릴 것이네. 다른 대원들이 저렇게 된 이상, 우리로서는 자네만이 큰 희망이... 알겠습니다, 사령관님. 반드시 블루시티를 지켜내겠습니다. 지민자 다음번에